음... 어? 뭐야? 우리 궁금들 왜 이렇게 조용히 왔어? 나 지금 뭐 보고 있냐구? 나 싱가포르 여행 갔다 온 사진 보고 있었잖아. 내가 싱가포르 여행 가서 원피스를 딱 차려입고 수영복도 입고 제대로 힐링을 갈기고 왔지 뭐야? 어? 우리 궁금들도 여름에 여행 가서 우리 궁금러들 왜 이렇게 조용히 왔어? 나 지금 뭐 보고 있냐고? 나 싱가포르 여행 갔다 온 사진 보고 있었잖아. 내가 싱가포르 여행 가가지고 원피스를 딱 차려입고 수영복도 입고 제대로 힐링을 갈기고 왔지 뭐야. 어? 우리 궁금러들도 여름에 여행 가서 예쁜 끈 원피스랑 수영복을 입고 싶은데 아! 이 팔뚝살 튀어나올까봐 걱정이 된다고? 이거 진짜 나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특별히 말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나도 이거 덕분에 여행 가서 시원하게 벗어 제끼고 다닐 수가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 바로 얼라인 랩의 바디 클리어 샷. 다들 여름에 여행 가면 예쁜 끈 원피스나 나시 입고 사진 500장 아니 1200장은 기본으로 찍고 싶잖아. 근데 또 팔뚝이랑 부유방 등살 신경이 너무 쓰여서 가린이랑 포즈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진도 못 건지고 이제 그런 걱정은 갖다 버려버려. 이 얼라인 랩 바디 클리어 샷으로 노출이 걱정되는 부위에 쓱쓱 다림질만 해주면 그냥 핫걸 되어버리는 거야. 이거 하나로 어떻게 군살 관리가 되는지 못 믿겠다고? 군살지방으로 울퉁불퉁해진 비포장 도로를 우리 몸에 울퉁불퉁한 살을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군살 지방으로 울퉁불퉁해진 비포장 도로를 얘가 8차선 고속도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좀 쉬울까? 거기에 고즈파와 레드 LED로 콜라겐층까지 자극을 줘서 탄력 케어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급진급바로 쳐져있던 군살들을 쏙 올려줘 버려.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 솔직히 어디가 고민이야? 팔뚝, 허벅지, 처진 뱃살, 부위방, 여기 튀어나온 부위방 라인. 다 됐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방들이 뭉쳐있다 싶은 고민 부위 이걸로 다 정리를 하면 된다. 나는 항상 이 팔뚝살이 고민이었거든. 내가 20kg 다이어트를 했었어도 안 빠지는 부위. 뭘 해도 드럽게 안 빠지는 그 부위. 날개. 근데 내가 이걸 사용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 몸을 뜨끈뜨끈하게 풀어주니까 다음날 부기도 가라앉아서 촬영 전날 사용해주면 너무 딱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팔뚝살을 없앤 건지 우리 궁금러들한테 보여줄게. 기기를 켜준 다음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모드 선택이 가능해서 상체, 하체, 복부로 고민인 부위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강도도 1에서 10단계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소리 들려? 어머머, 진동 미친 거 아니니? 우와, 아니 사람마다 고민인 부위와 강도도 다를 텐데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냐고. 이게 진짜 천재 아니면 뭐니? 나 그럼 이제 팔뚝살 없애본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자, 온열 버튼을 누르고 우와, 우와. 미쳤다. 오, 엄청 엄청 어려워. 우와. 우와. 미쳤어. 지금 벌써 내 팔뚝에 뜨끈한 열감이 올라오고 있거든? 어, 뭐야, 뭐야.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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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와. 37에서 42도 온열 기능이 뭉친 지방을 깊숙이 자극을 해줘서 지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군살을 매끈하게 녹여버리는 느낌? 아니, 솔직히 우리 궁금러들 밖에서 기 쫙쫙 빨리고 집 들어오면 지쳐가지고 운동이 뭐야. 그냥 바로 침대로 다이빙을 하잖아. 근데 바디클리어 샷은 누워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너무 쉽고 간단해. 하루 15분이면 군살 정리 끝이야. 끝! 그리고 또 봐봐. 보통 기기 크기가 크면 기껏 사놓고 처박템 되거나 손이 잘 안 가는데 이건 패널도 8.5cm로 넓적하고 손에 쫙 감기는 그립감이라서 그럴 일도 없어버려. 게다가 무게까지 너무 가벼우니까 스케줄 이동할 때 들고 다니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대기실이나 차 안에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데일리 몸매 관리템으로 완전 딱이지? 평소에 바디클리어 샷으로 틈틈이 관리하고 아우, 저는 따로 관리 안 해요. 원래 이렇게 제 라인이 이쁜걸요? 할 수 있는 거지. 음, 다들 그러잖아.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 허벅지살, 팔쪽살 때문에 걱정인 궁금하들! 아직 포기하지마! 이제부터 얼라인 랩 바디클리어 샷으로 우리 같이 군살 싹 정리해서 올 여름은 여배우 모델들처럼 끈 원피스, 예쁜 라시 입고 핫겨울이 되어보자고요!